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인가요? 그래서 단순한 사진을 찍어보는 사람은?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주세요. 바로 사진을 찍을게요. 사진을 찍어주세요. 아니요. 사진을 찍어주세요. 사진을 찍어주세요. 남아 짐 Alright 가장 respecting 오른손 어디에서부터 집에서 갓도가니 이게 이따기도 응 듣고있어 거기에 저는 그런 집이 바 Anschluss한 LG가 좋은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 왜. 관심이 있는 집이 많다 자꾸 눈을 안 하도ks 자고 있는 집이 안 보고? 집이 구독자 집도 못 잃어버린 일단 지금 집이 자전거 같이 집도 못 잃어버린 나의 집이 주의면 주변에 집이 입은 집은 한글자막 by 한효정